2천여개 기업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의 숫자입니다. 전자, 자동차, 유통 외에도 봉제, 신발, IT, 건설, 화학,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샛나루 손작가입니다. 2천여개 기업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한인 기업들의 중요한 포인트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 한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세무사와 조세 변호사로 맹활약하는 김재훈 대표의 스토리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은 조세에 관한 한 대부분 성실하게 대처하지만 때로는 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 정보 부족이나 절차 문제로 불리익을 당하기도 한다는데요. 빼떼 BNG 컨설팅 김재훈 대표는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두루 인정하는 유일무이한 조세 변호사입니다. 현재 교민 미디어 네 곳에 조세 관련 칼럼을 기구하며 세법 관련 시리즈 택 네 권과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올해 초엔 한국의 명지 출판사가 그의 저서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을 출판했습니다. 우리는 세무당국의 역할을 경제활동의 합법성을 검증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느낌은 온도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결국 돈이 있다는 말이 그냥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 돈을 앞에 두고 과세와 납세라는 상반된 입장의 세무당국과 기업사의 기류는 온도가 좀 다를 것이란 의미죠. 김 대표께서는 2016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7년 조세 변호사로 등록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또 깐토르 자사 악군단 법인의 대표 회계사로 세자리 숫자의 한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컨설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럴 것이듯 인도네시아 조세 변호사의 자격도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재훈 대표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인도네시아 세무사와 조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을까요?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김재훈 대표는 졸업 후 첫 직장의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데코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대우정밀공업 근무와 결혼을 거쳐 코데코에 재입사하며 이때는 아내와 첫 아이를 동반하고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입성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둘째 아이의 병고로 귀국했고 돌아가 다시 취직한 곳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될 세아 상역이었으니 이는 곧 인도네시아와 세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부에 관한 그의 열정입니다. 대우통신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할 시 핀란드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세무사 전문 양성기관에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NG 컨설팅을 설립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중에도 다시 인도네시아 대학,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함으로써 회계사 자격을 쟁취합니다. 인도네시아 조세법원 소송에는 반드시 조세법원장이 허가한 조세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데요. 조세변호사로서 김재훈 대표의 역할은 인도네시아 한국인 기업들이 권익을 위해 매우 크고도 중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절세방법. 김재훈 대표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절세방법이라더군요.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규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이전까지 용역에 해당하는 인과공에도 부과세를 과세했는데요. 이 규정이 2009년 바뀐 것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인상공회의소 코참 등의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위한 합동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인리세무당국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그런데 세법이 바뀐 뒤에도 이전 과세분에 대해 부과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해 소송건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재훈 대표는 당시 현장 담당자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생생하게 겪었고 이것이 조세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는데요. 김재훈 대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자체 방어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더러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여 그는 세무자문이나 세법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는데요. 이위의 신청이나 조세 소송의 경우 한인 중소기업들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인지도가 없는 로컬택스 컨설턴트를 이용하기에는 의사소통이나 신뢰성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이고자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현장 경험 많은 김 대표께서 곤경에 처한 한인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인지상정 대표적 기관에서 김재훈 대표를 기렸는데요. 2018년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표창자로 선정되었고 이어 2019년에는 한국국세청장 표창과 감사패가 그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한인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마음으로 주는 상이야 더 크고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김재훈 대표의 경영론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를 반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늘 계획하고 실행하며 검토를 반복하지만 검토 때는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찾는다고 해요. 조세의 첨예함 때문일까요? 그는 무관용 원칙을 경영과 컨설팅의 바탕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조세 컨설팅에 관한 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용통성이나 관용을 배제하는 것이 후한을 차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의 부드러운 인상과는 아주 다르다 하겠는데 이야말로 프로가 가져야 할 이면의 기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직원 운영에 있어서 복수체제를 두는 것도 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데요. 코스트 측면에서는 이중 부담이 되지만 반드시 담당자와 부담당자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한 명이 퇴사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스타일을 지원하는 리더십으로 밝혔어요. 리더로서 부하직원의 심중을 잃고 부성원 간 상호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더러는 자유롭게 방임하고 역할을 위임하며 직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리더십을 위해 늘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는 멘토론도 새롭고 특별했어요. 직업이 곧 멘토라고 밝혔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때는 많은 일을 잘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그 일과 공부 안에 멘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무컨설팅, 경영컨설팅을 하면서는 바로 직업이 자신을 촉진하는 멘토임을 늘 자각한다는 것이죠. 그의 멘토론 참 간단하지만 골똘히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아들 셋 이렇게 가족을 소개했는데요. 미혼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의 영향으로 그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이 될 즈음 둘째 아이가 소아암 3기 진단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해야 하고 아내와 둘째는 대학병원, 큰아이는 시골 외갓집으로 각각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새벽 기도에 매우 열심히 했는데요. 교우들 또한 함께 그의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를 바쳐주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었던지 둘째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항암치료로만 기적처럼 완치되었고요. 후에 온 가족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함께 모여 살게 되었고 그때 선택한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품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 또한 함께 새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작품으로 휘호했네요. 그는 인도네시아 생활을 감사의 인도네시아 30년이라 밝히며 여유와 풍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컨설팅을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제를 하는 것도 행복이라 밝혔어요. 그는 지금 자카르타 국제학교 감사와 코참의 국제자문관 고충처리위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세분야 자문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 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초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을 출간한 것에 이어 7월 중에 해외 창업 길라잡이 인도네시아 편도 출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 출간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두루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일일 것이며 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려는 준비이지 싶습니다. 그는 회사 로고를 정성스럽게 소개했어요. 비즈는 베스트카스의 약자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위에서는 은혜, 밑에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형상이라 설명했습니다. 에메랄드 색상은 에메랄드 보석이 봄의 보석이니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봄과 같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훈 대표의 믿음과 성실함이 충실히 깃든 노고와 그가 나아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상은 인이 한인 성공 경영 기록하기 네 번째입니다. 이 경영 탐문이 조세 변호사 김재훈 대표의 활약이나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을 위한 조세 관련 정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와 실천력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일관한 한 전문가의 성취를 함께 실감나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인이 한인회가 주최하고 제인이 상공회의에서 코참이 주관하며 자카르타 경제신문이 후원합니다. 예술가의 시각으로 탐문하고 기록하는 경영 현장과 경영인들의 창의력과 실천 능력 다음 편 글과 영상으로 또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